상가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건물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습니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건물에 방치돼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습니다.